야옹 올 봄 멋내기는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 주도할 것 같습니다. 외모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들 이른바 매트로섹슈얼족이 속속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트로섹슈얼족이 속속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트로섹슈얼족이 속속 지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입니다. 붉은색을 바르면 보통 눈이 부어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 살짝 핑키한 느낌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로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이걸로 실스킨법을 해주시는게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